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9년 9월 학평 나영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선분 B씨의 길이가 5고요. BAC의 각이 6분의 파인 삼각형 ABC가 있었대요.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이미 끝난 거야.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이 관련돼 있는 공식은 싸인 법칙밖에 없죠. 아마 싸인 법칙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풀 때 삼각형 조그만 거 하나 그리세요. 그냥 아무데나 A, B, C라고 하나 써놓고 자 문제에 달려준 B, A, C니까 여기에 각도가 몇 분의 파인? 6분의 파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B씨의 길이가 얼마래요? B씨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죠. 끝난 거 맞아요? 대변과 대각. 게다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싸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싸인 법칙은 어떻게 돼요? 이 R은 싸인 A분의 그때 대변의 길이인 선분 B씨가 나올 거고요. 우리 얘네의 값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싸인 A는 얼마입니까? 싸인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싸인 6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이 나오겠죠. 2분의 1분의 1. B씨의 길이는 5니까 1분의 5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이 결과 얼마입니까? 10이 나오겠죠. 누가? 이 R은 10.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반지름이니까요. 2로 나눠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야. 도형 하나 그려놓고요. 대변과 대각이 나오면 싸인 법칙이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도 더 좋게 나온 게 뭐냐면 대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 외접원의 반지름 나온 공식은 싸인 법칙밖에 안 배웠다고 우리가요. 오케이? 그래서 싸인 법칙 이용해서 정답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은 5가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